어 이제 제가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차피 저 우리 콘텐츠가 이미지 팩토리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또 재료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 그 이미지 팩 이미지를 설명하시는 분보다는 더 정확하고 또 정확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 오일 파스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오일 파스텔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이 불용성의 불용성 불용은 뭐냐면 물에 안 녹는 거에요 보실래요 물에 안 안 녹는다고 이게 기름기가 있어 가지고 그 기름 끼는 그 왁스 하고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알료 이 세가지를 섞어서 하는 건데 이 오일 파스텔은 약간의 유화 느낌이 나요 근데 이와 같은 거하고 유사 상품이 뭐가 있냐면은 수용성이 있다고 수용성 수용성은 뭐냐면 물에 녹는 거야 일반 파스텔이죠 일반 파스텔은 물에 녹는다고 그걸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같은 거라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레용 하고는 또 달라요 크레용은 그 이 뭐 말하자면은 크레용 하고 파스텔하고 합치면은 크레파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나오는 크레파스 그게 나오는데 이 크레파스는 말하자면은 이 가루가 날리지 않고 또 광택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좀 특징이 있는데 개는 또 섞을 때 파라핀으로 섞는다고 그 파라핀 그 야자 야자유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파라핀 뭐 이런 걸 섞기 때문에 또 달라요 그래서 크레용도 크레용과 파스텔의 한 중간 정도의 성질 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이 그 이 어떤 그 오일 파스텔의 성질이구요 그래 갖고 이 몸 뭐를 살 때도 이거는 지금 일반 파스텔 같지 않잖아요 이 물감은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잘 묻는단 말이야 이건 뭘까요 크레용 일까요 아까 크레용은 물에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용으로 막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딴 물감을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네 수치화 물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크레용 하고 크레용은 물에 안 녹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녹아요 근데 파스텔은 녹아요 근데 얘는 이쪽 회사에서 나오는 이 상품은 크레용 처럼 생겼지만 물에 녹아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 살 때 잘 사야 되는 거고 가령 예를 들자면 이 녹는다고 물감이 하지만 오일 파스텔은 안 녹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내지는 캔버스에다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유성이기 때문에 물이 안 녹기 때문에 혼용 기법이 또 가능하죠 뭐 이 칠해 놓고 빈 곳을 뭐 수치화 물감으로 채운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재밌어지죠 그리고 이 하여튼 오일 파스텔은 이 약간 좀 그 햇빛에 약해요 햇빛에 약해 가지고 금방 날라가요 그게 이제 좀 단점인데 어차피 이 오일 파스텔이라는 거는 우리 우리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오일 파스텔은 오일 파스텔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용하고 파스텔을 섞어서 만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926년에 이게 사쿠라가 개발한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크레용은 어차피 크레용은 이렇게 쓰거든요 크레용 크레용은 이 왁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이 불로 떼 가지고 데운다고 전기로 막 가열을 해요 그 이 파라핀하고 뭐 이런 거를 막 해서 거기다가 알료를 투입해 가지고 이게 막 그 녹잖아요 녹으면은 이제 요런 요런 틀에다가 이 틀에다가 이 금형이죠 일종의 이걸 부어 가지고 크레파스를 만드는 거라고 크레용을 만들어요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나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크레용은 파라핀으로 만들었고 이 오일 파스텔은 왁스를 썼다고 왁스는 종류가 많아요 뭐 벌꿀 왁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야자유 왁스도 있고 많은데 그래 가지고 잘 묻어 나요 손에 근데 크레용은 잘 안 묻어 나요 그러니까 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오일 파스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왁스 기지 왁스를 많이 넣은 이 오일 파스텔하고 파라핀을 많이 넣은 크레파스 크레용하고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파스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파스텔을 문교 파스텔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릴 적에 많이 써보니까 문교 파스텔을 그 파스텔은 물에 녹아요 알료가 수용성 알료이기 때문에 이게 파스텔이거든요 녹나 안 녹나 한번 볼까요 또 아 이거 자꾸 물이 없어가지고 잠시 물을 떠오겠습니다 더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물을 묻혀놓고 파스텔을 한번 칠해보자 이거 봐요 녹잖아 이건 파스텔이에요 물에 녹냐 안 녹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든지 수채화냐 유화냐 하듯이 이 크레파스, 크레용, 오일 파스텔 전부 다 물에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 저는 물론 이제 저도 그 오일 파스텔이 일본에서 사쿠라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더 확실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여러 군데를 찾아왔어요 지식백과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게 딱 일본이 만들었더라고 원래 크레용은 이 크레용 자체는 1903년에 만든 거거든요 이게 1903년도면은 뭐 오래 됐죠 1903년도에 영국에서 비니와 스미스라는 두 사촌 지간이 처음에 흑색 까만 색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크레용을 기름하고 막 목탄하고 기름하고 막 섞어가지고 목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숯이잖아요 숯 숯하고 기름하고 막 혼합해가지고 크레용을 만들었다고 비니하고 스미스가 이름은 이뻐요 비니 스미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손으로 잡기 쉽게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왁스로 대용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비니라는 사람하고 스미스라는 사람은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1900년도 한 30년도 40년 30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냥 물감 그 판매 회사를 하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사실은 물감 회사를 하면서 그리고 뭐 분필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 1900년도 경에 그 먼지 없는 분필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사들이 좀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1903년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그 인체에 무해한 아이들이 씹어서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껌하고 크레용하고 씹어가지고 막 그 색깔로 막 만들고 그런 놀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인체에 무해한 크레용을 개발하게 된 거죠 비니하고 스미스가 그 초창기에는 여덟 가지를 만들었대요 검정, 뭐 갈색, 파랑색, 빨강색, 초록색, 오렌지, 노랑, 자주 뭐 요정도 만들었대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세트로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물감을 세트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뭐 아무튼 이 비니와 스미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니, 또 비니의 안에는 그 파스텔 성분의 그 분필 분필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이 크레올라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크레용과 그 초크하고 합쳐진 거를 갖다가 크레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판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엉겅키 그 색깔 붉은 자주색이죠 그리고 시엔나본트 갈색이죠 그런 거를 많이 팔았대요 근데 뭐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1970년 경에는 이제 파스텔도 마찬가지고 크레용도 마찬가지지만 형광색이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1970년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파스, 크레용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크레용이에요 파라핀이 들어가 있는 더 고급진 거는 왁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왁스가 들어가고 조금 조작을 하면은 이 말하자면 이 오일 파스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은 끈적끈적하다고 왁스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파라핀이 들어가면요 잘 안 칠해져요 이 크레용은 이 건축용이에요 건축에 쓰는 그 용도인데 그러니까 뭐 목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물로 지울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요새 그 뜨개질하는 분들이나 뭐 여러가지 의상 하시는 분들도 이 분필 싹 칠해가지고 나중에 싹 지워지잖아요 전부 다 물로 하면 싹 지워진다고 여러가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미술품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사용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물에 녹는 크레용도 있어요 이렇게 녹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크레용을 만드는데도 먹을 수 있는 크레용도 있고 말하자면 루즈예요 루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형광색을 넣어가지고 밤에 번쩍번쩍 빛나 싹 그렇게 빛을 비춰보면 싹 그 빛난다고 그 다음에 냄새와 향기도 넣는다고요 이 크레용에 냄새와 향기를 넣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놀이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수업은 제가 제 나름대로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을 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보다도 더 먼저 나온 게 뭘까요? 우린 연필을 그리므로 잖아요 연필 연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연필은 무려 이 크레용이 발견되기 전 몇 년 전이냐면 1500년 중반에 나왔으니까 350년 전에 나온 거죠 이게 연필은 연필도 말하자면 연필도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이 산업 사회가 엄청났잖아요 영국에 거주하는 런던에 거주하는 70, 80%가 진폐층에 걸릴 정도로 석탄을 떼어대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고 그 시절에 나온 거예요 1564년에 이제 흑연이 나왔는데 그 흑연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편하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상용화된 거는 1660년경에 상용화가 됐는데 그 한 목수가 나무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영국 지방은 원래 영국은 이제 이 석탄 장사로 돈 번 나라예요 사실은 석탄을 많이 생산을 했죠 그리고 이런 연필에 있는 흑연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면은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공부한 바로는 영국의 그 시스웨이트 펄인가? 시스웨이트 펄인가? 이 까먹었는데 벌써 시스웨이트 펄이라는 그 시스웨이트 펄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거기가 지역 이름인데 거기서 만드는 그 흑연이 굉장히 순도가 좋았대요 그래서 영국의회가 1700년대에는 거기를 절도를 못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흑연 광산에서 흑연을 몰래 파가는 사람은 구속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제도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흑연을 가지고 상업적인 용도로 제대로 판매를 시작한 곳은 독일이에요 독일 니렌베르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1760년대 경이거든요 연필화라는 거는 176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이 쓰는 그런 연필 그림들은 연필 그림의 역사예요 그게 그 전에는 전부 다 찰콜을 썼다고 이 찰콜은 뭐냐면 압축된 흑연이죠 압축된 흑 막 부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왁스나 아까 그 처음에 그 시작했던 그 기름 기름 아마인유나 무슨유나 뭐 이런 거하고 섞어가지고 처음에 그 만든 그런 그 콘테 일종의 콘테 같은 거 그런 거가 이 까만색은 엄청 진하지만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또 그 찰콜들 그런 거로 초창계는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릴 때 조금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료학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대학에 재료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 강의 시간에 살짝살짝 읽어나가듯이 하긴 하지만 그걸로 학점을 딴다거나 그거를 공부해서 제대로 또 다른 선생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그 콘텐츠가 뭐 구독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뭐 구독자가 있어야 뭐 또 창출이 되는 거죠 비용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거와 연연하지 않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요 이 지금 크레파스 하고 크레용 오일 파스텔 그 다음에 일반 파스텔을 제가 알아본 거예요 지금 제가 물을 묻혀가지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물 묻은 곳에는 훨씬 더 진하죠 이 파스텔은 녹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이 우리가 연필도 얘기하고 이것도 우리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이 연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육각으로 된 게 이제 보편적인 거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납작한 거는 이제 어떤 목공에서 또 필요하죠 이렇게 옆에 대고 이렇게 할 때 큰 나무 같은 거 통나무 같은 거 대고 갈 때 이게 또 편하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이제 많이 이제 과학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이 몽당 연필 하나가 가장 좋은 기억력 아이 그 167 뭐 하여튼 내가 167 제가 167 아닙니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기억력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 몽당 연필 한 장 그 정도로 기록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그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이라는 거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로 막 떠도니까 굉장히 그런 게 두렵죠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남 아프게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라고 했더라 또 로켓트 탄 놈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수업한 내용들은 알고리즘에 안 뜨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수업한 걸 이렇게 띄우면 그 설명란을 꼭 보시기 바래요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거기와 같은 비슷한 그런 위에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재료학이 있다고 그런 그거를 보시면은 더 심층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밤에는 그림 잘 안 그리잖아요 근데 자료는 많이 찾아 보시더라고 저희 콘텐츠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9시부터 11시 사이에 엄청 들어오시더라고 그때 조회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시간나실 때마다 이렇게 재료 같은 걸 보시면서 저 싹공은 저렇게 썼는데 저게 시행착오가 저렇게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좋죠 얘는 아까 녹든데 파스텔이 있는 부분에 녹는 건가 여기는 굉장히 잘 묻잖아요 이거예요 아하 이 연필은 독특한 걸 또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오일 파스텔 에는 더 진하게 묻네요 이거 봐요 웬일이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해지는데요 이런 게 발견이죠 말하자면 야 좋았어 이것도 이용해야 되겠네 더 새카맣게 나오잖아 더 새카맣게 나오잖아 연필만 닿으면 더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왁스하고 반응을 한다는 건데 어디는 또 안 묻어 어디는 묻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료가 가다보면 카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엄청 재밌어요 이 두 가지는 안 섞이네요 여기 물이 들어가면 다 녹아가 녹잖아요 여기 불교 여기가 대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